한 3년 정도까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? 그럴만해 네 근데 이제는 그냥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의 머리가 맛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이번엔 걸 쳤어가지고 너무 많이 잘랐어요 아유 이건 파티라 근데 여기는 대개일 수도 있는 거 같아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는 작아질 수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같은 거 아닌가? 여긴... 근데 여긴... 여긴 자르는 거는 고무 자르는 느낌이 나 어? 저랑 같은 거 하시는 거네 그러면? 어 그런 거인가요? 저 이게 좀 고무 재질 그거여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좀 더 말랑말랑하고 그러는데 같은 거 같은데? 그래요? 아닌가? 장갑을 껴서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할 때 되게 빽처럼 밀려나오면은 저랑 같은 건데? 빽 태어나니면 약간... 모르겠다 전 지금 되게 안 갈리거든요 이게 사포로 오... 거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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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포로... 사포로... 이상합니다 혹시 자... gentleman...